안녕하세요 소박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배달부 라이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달 앱이 생기기 전 중국집에 주문할라 치면 전화해서 짜장 둘에 짬뽕 3개여 여기 소나무집 골목 입구에 파란 건물이요 해야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골이면 좀 더 빠른 주문이겠지만 중국집에 전화받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 바삐 울리는 전화는 배달부들이 잠깐잠깐 받을 때도 있어서 일일이 주소나 건물의 특징을 다시 불러줘야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중국집 배달원은 직배하는 사장이 아니면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이 박했나요?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고 여름과 겨울을 낀 우리나라에서는 극한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 플랫폼이 나오며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식당에서는 배달부를 개인적으로 찾지 않아도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직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부의 부는 지압이 부라고 합니다. 배달부 대신 요즘은 라이더나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압이 가장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일하는 내내 길에 계시면서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로 배송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만약 배달기사님이 식당을 차리고 직배를 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게 봅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이 살짝 강했는데요. 실내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만들다. 곧 바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일은 그리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나이도 있다면 속도도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겠지만 다른 차의 운전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직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더욱 직배를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재산인데 더욱 소중하게 관리해야죠. 차라리 소질이 있다면 배송에 뛰어들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직배를 꼭 해야 한다면 무릎 피며 팔꿈치 머리에 안전장구를 확실히 착용 후에 직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오토바이는 춥습니다. 핸들에 열선이 있다고 하니 꼭 두르고 따뜻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